악마가 나타났다 하아... 혀쿠로야... 혓바닥이 좀 많이 길어요 켈투요 저만 화면 멈췄나요? 네 쪼랑님만 화면 멈췄습니다 누가 이 괴물을 또 던전에 풀었죠? 왜죠? 원 왼허퍼 조스카 왼허퍼 무조건 왼허퍼 써야되요 다 필요없고 왼허퍼 써야됩니다 뻥발 웨이브로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다 필요없고 웨이브 써야되요 왼허퍼 왜? 왜죠? 뭐 되는게 없어 켁터스 좋아요 에이앙 안되구요 빰 빰 빰 발목 투 빰 야이 괴물아 괴물이 있는 던전에 본인이 제 발로 찾아가놓고 그런가요 헐 헐 헐 발목 투 샤프 안갔네 지금 레버가 맛이 갔구나 느껴진다 그죠? 내가 뭐했다고 레버가 맛이 갔죠? 슈돌 아깝다 이건 진짜 개소네 횡신이 안된다 아래쪽으로 안돼요 야이 괴물아 야이 괴물아 하하 아아이 괴물 그런가요 나이스 빰 이런 저거 지금 보고 쓰는거죠 괴물 조스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저게 왜 슈돌 원 아니야 바보야 저거 정도는 좀 이타를 보고 앉으라고 바보야아 진짜 아 멍멍멍멍멍 멍굴 멍굴 예스 켈투궁디 팡팡 준비되어있죠 굿바이 깨문다는 단어가 좋지 편태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헐 기상기에 앉는 모션도 없었자노 기상기는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쓰는거에요 이 괴물아 으흐 괴물 너 너 지금 앉았는데 왜 버벅거리지 헐 괴물 죽고 죽고 귀엽고 예쁜 아가 공양이만 허락하음 괴물 괴물 몽꿀몽꿀 예스 억 세상에 마상에 슬프다 슬퍼 내버가 왜 왜 밑으로 안되지 내가 뭐했다고 어퍼 안되구요 저 행신 초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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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베망 채베 채베망 무엇 야이 괴물아 아 누가 이 괴물을 던전에 풀었죠 카운터 에라이 헤에헤헤헤헤헤 멍멍멍 멍 꿀꿀꿀 이런 아니야 노 오우 버퍼 굿바이 스트리머 정신을 차리시오 네 정신 못 차리고 했죠 이렇게 강력한 괴물이 나와있는데 정신 차릴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긴 하나요? 물론 전 사람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 가혹하네요 예쓰 빰빰 슈 돌 정신 조스카 외너퍼 무조건 외너퍼 쏴야됩니다 패카스 나이스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예쓰 으 원투 하단 호밍기 실패 원투 풀 빰빰 빠밤 슈 돌 이런 톡 밟구요 예쓰 하단 톡톡 에어컨 양양 잡기 굿바이 멍멍 꿀꿀 넌진 넌진 이라 할 때 웬허퍼 좋나요? 웬허퍼 안쓰고 넌진이랑 게임 못합니다 자기가 공격이 통하며 사람 말을 함 공격이 안 통하면 멍굴멍굴 응 넌진이랑 할 때 웬허퍼 없으면 게임 못합니다 뻥발 박고 전장 들어올 때 웬허퍼 안 깔면은 져요 웬허퍼 이외의 다른 기술을 쓰면 카운터 날 수 있습니다 양손에 멍. 멍. 꿀. 아니 왜해? 발톱 나락이야. 그게 왜 스쳤지? 이해가 안되네요. 노.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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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멍. 꿀. 카훈터. 야. 머. 머. 댕. 꿀. 댕. 꿀. 댕. 뭐. 뭐.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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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왉. 반칙임 이 켈투야. 아무튼 반칙인듯함. 음 나이스 카운터 약간 방금 렉이 있었는데 설마 발목으로 굿바이 아유 불독? 예스! 아유아 불독? 예스 아임 불독 초슥 쓰다가 빵발 카운터 아프죠? 채배망 슈돌 이런 짠손 초스카 안나가네 레버를 꼭 손봐야해요 이런 개손에 노! 로하빰 하! 호! 하! 호! 하! 원 투 미들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3타 빰빰 굿바이 떼차기 어퍼 나이스 재수 쩔죠 빰 이런 죄송합니다 포 쓰리 안되는 원 투 이런 이득 프레임 계속 가져가면서 치사하다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제가 봤음 몽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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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다행이다 로 하빰 안 히 이게 왜 따라와요 다행이죠 하단 나이스 끝났죠 구바이 삐 아뇨 댕댕이 주의 사항은 메모로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음 메모로 남겨놔야죠 진짜 그런거 같네요. 맞을때는 멍꿀거리고 있고 제가 펠때는 사람을 하고 있고 음.. 뿌듯하네요. 떡을 꽂아서 튀긴다. 음 요리죠. 일단 불이 들어가거나 물이 들어가면 다 요리죠.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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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멍!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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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드했는데요. 멍! 멍! 꿀! 멍! 꿀! 체베 체베망 나이스 슈돌 잘 깔아놨구요. 완벽한 타이밍이었네요. 나이스 좋아요. 에라이. 굿바이! 헉! 헉! 원 투 따닥! 아니 변태! 아니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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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 멍! 멍! 꿀! 꿀! 체베망 빰! 샤플! 하단 투포! 좋았죠. 슈돌! 안되고 초스카! 외너퍼! 무조건 외너퍼 써야됩니다. 뻥발! 아프죠? 방금 앉았는데? 좌족 맞았어야 됐는데? 왜 안맞았지? 슈돌! 아프다! 죽고! 원 투 미들 히트시! 쩌차기 메모 누모! 그렇죠. 아니 나랑 뭣! 반치김! 이 캘투야. 아무튼 반치김 하단. 카운터. 뒤에서 댕댕이가 울고있네요. 응 안돼요. 아빠는 지금 바빠요. 야이! 하!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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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멍! 꿀꿀! 발목이! 왜? 방금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요? 원! 툴풀! 쇼! 안되네. 쇼도 발동이 아예 안되네요. 원 투 따닥 따닥 톡! 아니 왜요? 나의 스텝은 화려하진 않더라도 아무튼 나의 스텝도 있잖아요. 이런.. 죄송합니다. 투퍼! 예스토! 캡터스 좋죠. 짠손! 빰! 죄송합니다. 에이앙! 발목으로 굿바이! 아기가 데스보다 중요한 비정한 아버지. 그렇죠. 으아! 하단! 앉았다고! 아닌가? 멍 꿀 멍 꿀! 멍 꿀! 멍! 멍! 꿀! 꿀! 캡터스 나이스! 에이앙! 나이스! 하단! 아! 하단! 말로만 하지 말고 앉으라고! 바보야! 으아! 레이즈 언! 죄송합니다. 캡터스 좋죠. 죽고! 앗! 아빠 너무하네. 부정도 안함. 아이고아이고. 나도 소리가 들려. 얘가 사람 너무 좋아해서 혼자 있는 걸 싫어합니다. 하단! 막 방문... 방문 끓고 난리나요. 아니다 이 댕댕아. 나이스... 아니었구나.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왜! 그게 왜 맞아? 이 말도 안 되는 게이머. 하아! 죽방! 아프죠? 탁! 체배망! 슈우돌! 죄송합니다. 조스카! 앰플락! 그냥 지른 거예요. 샤프! 로하! 풀! 꽝! 굿바이! 오늘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뒤에서 앵웅앵웅 부금으로 들림. 카운터! 잘 노렸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우연찮게 카운터가 터진 거네요. 눕! 어퍼! 나이스! 어퍼! 밥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빰! 아프네요. 체배망! 슈우돌! 잘 깔아놨네요. 나이스! 빵발 이후에 팜팜! 슈우! 아니 슈우돌 깔았는데? 그걸 줄 알고? 무엇?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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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멍! 죽고! 하! 2편 태드라! 아니다. 밟고요. 초! 슥! 안나가네. 원투! 따닥! 죄송합니다. 아빠 바빠. 데스중이야. 아빠 열어둡대요. 죄송해요. 원투! 따닥! 블라 찍기! 나이스! 뻥발 입력할 여유가 없었네요. 손누린 매크로야. 무엇? 샤프! 하단! 에어레이드 3타! 빰! 괜찮아요. 공중에서 맞았거든요. 안죽지롱! 메롱! 야! 예! 수! 톡! 발목으로 굿바이! 에이! 바디블러의 페이크! 휴운님 만큼 괴물이지만 지금은 화랑을 하고있지 않으니까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행신 투풀 나이스 초스 안나가죠 발목 꽝 나이스 좋아요 패바바 패바바 로하 하단 안되네 초스카 포스 왜 이게 이게 이렇게 돼 멍멍 멍 멍꿀 카운터 좋았네요 그바이 멍꿀 열심히 하세요 내일 식사 맛있게 하세요 포스리가 확정 샤프 정신 왜? 방금 기상기 카운터씨 확정이야 이게 설마 진짜 리얼리 리얼리 야이 괴물아 멍 멍 멍 멍 멍 나이스 흑 으으 으으으으흠 이걸 너무 인구했다 사실은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헐 체베 멍 아프죠 무엇 에어레이드는 타행이죠 굿바이 톡 이런 빰 멍멍 멍 멍꿀 멍 멍꿀 멍 다행이죠 짠손 약간 프레임 드랍이 있네요 왜그렇지 나이스 카운터 잘 노렸네요 풀퍼퐁 2위타 나이스 스프링킥 앞에서 가드하면 어퍼 확장이죠 하지만 레이즈가 온대는 피 슬프네요 샤프 삐 예상했죠 굿바이 훅 띵 음 헉 악마를 못 찌릅시다 피지컬로 게임하시는 분들 다 반칙임 그래 괜찮아요 10월달 되면 저도 피지컬로 게임할 수 있게 되니까요 원투 안되네 어른어퍼 원투 하단 실패 흘렸다가 왜 일어났지 바보라서 음 그래 알겠구요 초스카 원투 로하 풀광 쇼돌 나이스 이건 조금 곤란해요 죽고 예스톱 카운터 아프죠 아니야 안일어났어요 바보야 아니 아니 안앉았다고 노 헐 헐 대박 체배 망 죽고 진상이 되게 은갈치스럽네요 그러게요 죽어라 이 은갈치야 제발요 제발 좀 죽어주세요 네 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부탁드리고 있는거 아니잖아요 그냥 죽어주시면 되요 나이스 굿바이 켈트 공기 팡팡 예스 갈치 먹고싶다 쭈압쭈압 쭈압 뭐래요 이 편태들 샤프 실패 나이스 잘 흘렸네요 하돌 빰빰 파 샤프 저걸 혹시 포고망나요 설마 뭣 에이악 에이악 안되네 헐 에이악 난 카운터 맞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기요 켈트님아 짠손 짠손 짠발 나락이 왜 맞아요 호 죽고 삐 다행이다 짠손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오 잘 버텼다 멍굴 안해도 됐어 다행이죠 카운터 노린거죠 엎 흐헤헤헤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떠냐 이 녀석아 전 세계에서 불과자 카운터 보고 쓰는 캐릭터 아마 나밖에 없을걸 이런 격축 발사트 쓰다가 혼나네요 이런 저 판정도 넓은거야 왜 저렇게 판정이 넓은거죠 쓸데없이 노 노 노 노 노 엎어 안되네 날아 이럴수가 아프네요 빠밤 빠밤 레이즈 온 죽고 사망 그냥 좀 죽어 이이이이이이 멍꿀멍꿀 괴물아 멍 깔고 으으으으으으으으 이렇게 하면 소리 두개 나요 휘파람 소리랑 음 밑에 깔린 소리랑 몽골에 계시는 분들의 전통 창법이라고 합니다 오오랜시간 동안 연습해야된다고 나간다고 하던데 샤프 하단 이런 하돌 좋았죠 투 툭 포 포 포 카운터 좋았네요 플래싱 안되구요 이럴수가 나라 아니야 굿바이 헤헤 카운터였는데 아깝죠 툭 이런 빰빰 툭 포 포 어허 이걸 노린겁니다 야 그래 아니 왜요 에어레이드 1탑 에어레이드 2탑 그걸 막냐 이 괴물아 멍멍멍 멍 꿀꿀 멍 꿀꿀 플래싱 3타르 그바 나이스 잘 캐치했구요 어른어퍼 무조건 쏴야된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캬아 아프죠 저도 아팠어요 이 괴물아 어른어퍼 실패 원투 슈우돌 나이스 굿바이 리듬에 플래싱 터덕톡 예스 이 괴물 켈투 무찔러야한다 이 괴물은 쓰읍 흐음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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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2타 보고쓰는게 무섭지도 않느냐 이 bon태야 헐 저게 왜 잡히지 나이스에 헐? 저거 막히고나면 15인데 마이너스 아프고 죽고 으양 죽고 멍멍멍 멍 방금 저거 로우 미들 막히고나면 마이너스 15에요 어퍼로 띄우시면 좋습니다 빰빰 으양 오른잡기 아니 이 괴물이 거 저왕이 너무 거세다 제배망 멍멍멍 멍꿀 멍꿀 헐 어퍼 좋았네요 레이지가 켜지는 피 별로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발목 2 포스리어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3타 죽었나요 아직이죠 굿파이 이여스 슈 돌 안되고 파 원투 플로하 초스카 로우 로우 죄송해요 나이스 엇박자 엇박이 엇박이였던것임 밟구요 에어레이드 안되네 에라이 나락이죠 굿파이 라운드 4 쨔차기 실패 이런 카운터 아프네요 넘나 아픈것 무엇 실화요 원투 따닥 아안 히 변태야 아하 진짜 미치겠네 제배망 의 변태 때문에 미치 허 꺄헉 멍! 멍꿀! 뭐앗? 뒤를 보죠 어? 밀어주는건가요? 그런건가요? 하하하하 아아아아 칫 가야할 일이 생겼나보죠? 그런가봐요? 굿바이 와 멍꿀 멍꿀 안해도 된다 다행이에요 짝짝짝짝짝짝